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장질환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정체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돌연사를 부르는 심장의 4대 경고. 첫 번째는요. 고혈압이 지속되고 맥압이 점점 높아진다. 동맥 경화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심장에 생기는 협심증, 혈관 협착, 심근경색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출발은 동맥 경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성도 잃게 되고 기름기도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도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혈압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지속되게 되면 동맥 경화가 악화되고 이런 악화된 동맥 경화가 심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혈압은 아주 직결된 동맥 경화, 심장 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내 혈관에 동맥 경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오래 앓고 있다든가 아니면 맥압이 높으면 나는 동맥 경화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동맥이 경화됐다고 하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혈관 안에 기름기가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 경동맥이 피부 밑에 있는 아주 굵은 제 새끼손가락만한 혈관인데 그게 목에서 맥박 만져지는 그 지점. 그거는 이제 초음파로 보면 혈관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거의 띠없이 이렇게 매끈한데 옆쪽에 보이는 것처럼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기름기가 끼게 되면 정상 부미하고는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에는 폐암이나 다른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에서 꽤 많은 경우에 CT를 찍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처럼 하얗게 보이는 것이 혈관이 딱딱해져서 거의 돌처럼 보이는 관상동맥이 석회화됐다고 표현하는데 이 석회화 수치도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검진에서 이제 꽤 많이 저희 외래로도 방문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동맥 경화가 진행돼 있고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동맥이 내 혈관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환 넘어가보면 심혈관이 소리 없이 막히고 썩는다. 무섭죠. 무섭네요. 협심증과 심근경색. 김병욱 교수님. 1번에서 말씀드렸던 동맥이 딱딱해지면 그다음부터 과정은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과정으로 겪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좁아지는 과정하고는 또 다르게 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혀가지고 이제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쌓이고 그 쌓인 기름 덩어리가 터지면서 혈관을 폐색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돌연사하고 연관될 수 있는 관상동맥이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은 돌연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인데 그 심근경색이 동맥 경화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협심증 그리고 이제 근육 손상까지 이르는 심근경색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심증은 간단하게 말하면 좀 길이 좁아지는 거고 심근경색은 길이 막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증 양상도 좀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네. 통증 양상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그 다음에 운동하거나 그럴 때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거에 비해서 심근경색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있다가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면은 나아지지만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20분, 30분 쉬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뻐근하고 쥐어짠다듯한 협심증 표현이 있는데 이제 심해지면서 심근경색처럼 혈관이 완전 막히게 되면 갑작스럽게 식은땀도 나고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지고 어떤 경우는 의식까지 읽게 되는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심분경색과 가장 연관되는 많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협심증이 심해지면 스탠트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풍선을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재작년에 협심증으로 스탠트 시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술들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보통 막힌 혈관이나 좁아진 혈관이 그냥 거의 일관성 있게 치료가 되는데 막힌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 철선을 집어넣고 그 다음 그 집어넣은 데 다음에 풍선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스탠트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실제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작은 것을 혈관을 통해서 막힌 부분에 넣고 그걸 펴면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게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다시 찌그러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힌 혈관을 잘 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꽤 많은 경우는 또 여전히 위험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막혀서 넣어줬던 금속망이 다시 좁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좁아지지 않게끔 또 요즘에는 발전된 스탠트는 이 약물 스탠트라고 이 바깥 표면에 약물이 이렇게 도포가 돼 있어가지고 새 살을 잘하지 않게 돼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끔 계속 자료들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시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병의 협심증,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좁아지고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부르르 떨리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래요. 심장이 부르르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거예요. 어머나.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대체 뭐길래 뇌혈관까지 막을 수 있어요, 교수님? 네, 그 심근경색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심방세동이라는 병명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심장이 크게 심방이 두 개, 심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조화롭게 뛰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처럼 보시면 심방이 불규칙하게 막 부르르 떨면서 저때 저렇게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생기는 게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으로 올라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풍으로 병원에 처음에 오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심방세동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심방세동을 포함해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모든 것들을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의외로 부정맥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심방세동을 제외한 다른 부정맥들은 좀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부정맥은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부정맥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병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심방세동도 물론 꼭 치료해야 되는 안 좋은 병이고 또 한 가지 환자들이 예전에 심근경색을 알았다든지 심근증이 있다든지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한테 생기는 부정맥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대부분 젊고 건강하신 분들 두근거린다고 찾아오시는 그런 부정맥은 조기 박동, 조기 수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또 이런 거는 같은 부정맥이라도 심장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또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게 오게 되나요? 심방세동은 제일 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경우에도 심방세동이 잘 옵니다. 이런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면 심방세동도 좋아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술, 술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 휴일 심장 증후군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우리 동료들이나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늦게까지 밤늦게 술 마시고 즐기고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과음에 시달리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벌떡거리고 이런 거 느끼는 거 그런 걸 우리 이제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수 심방세동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금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상황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면 요새 밤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새벽까지 야근을 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부정맥과 연관이 있고요. 그 밖의 여러 가지 약물들도 또 관련이 있어요. 감기약이라든지 혹은 우리 어떤 편두통이나 항우울제 이런 약들 그런 약들이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르르 떨리고 이상하게 뛰는 거를 느껴야 사람이 병원에 갈 텐데 어르신들은 이거를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보통 심방세동이 생기면 맥박이 분당 150회 이상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 생기는 걸 내가 금방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못 참아서 병원에 오기도 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는요. 그렇게 맥박이 빠르지 않고 정상 맥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방세동이 생겨도 잘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해야만 심방세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분들이 심장병이 있는 거, 부정맥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오고 나서야 이 사람이 심방세동이 있었는데 제대로 잘 치료를 받았으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치료를 몰라서 못 받아가지고 뇌경색이 왔구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65세 이상 이렇게 된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심전도를 해보시고 심방세동으로 진단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내 심장은 괜찮은 건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 심장이 실제로 잘 뛰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심장이 잘 뛰는지는 사실은 병원에서 심전도라는 검사만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심전도를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자가로 쉽게 내 맥박이 정상적으로 고르게 뛰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맥박 측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오른손이든지 왼손이든지 좀 내밀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손 한 세 손가락 정도를 엄지손가락이 있는 이 뼈 바로 밑에 이 부분에 이렇게 살짝 얹어서 너무 깊이 누르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요. 살짝 힘을 줘서 누르면 쿵쿵 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내가 뛰는 걸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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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래서 이 소리의 간격이 규칙적으로 돼야 됩니다. 시기 초쯤 가듯이. 그런데 이게 쿵쿵 혹은 쿵쿵쿵 했다가 또 쉬었다 뛰고 그런 경우라면 내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맥박의 정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입으로 내서 체크해보니까 이게 빨리 뛰고 있구나 아니면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게 정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네요. 저는 지금 긴장해서 그런지 엄청 빨리 뛰거든요. 방송 끝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방송 중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자가진단도 해보고 병원 가서 심전도도 해봐서 심방세동으로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치료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치료한다고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심방세동은 병명도 잘 모르고 꼭 치료한지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아까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했는데요. 뇌졸중을 일으키는 고위험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인데 나이가 75세가 넘어가는 경우 또는 나이가 75세가 넘지 않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부전 이런 심장병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다 뇌경색의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응고제라는 약을 꼭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스피린이랑 좀 비슷한 약이에요. 저희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건강상식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항응고제를 먹어야 된다? 이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피린하고는 조금 다른 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혈을 억제시키고 혈전이 잘 안 생기게 하는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어도 심방세동이 있고 고위험군이라면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서 이런 항응고제를 꼭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마지막 돌연사를 부르는 심장질환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게요. 나이 든 심장에 종착력이래요. 어떤 질환일까요? 심부전. 심부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병일까요, 김 교수님? 네,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심장의 기능적이나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으면서 심장이 원래 해야 되는 펌프, 심장이 뛰어야 되는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의 순환이 안 되고 결국 몸도 붓고 나중에는 폐물도 차게 돼서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커진 심장하고 폐에 물 차는 그런 엑스레이, 심부전 환자의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꽤 많은 경우에 혈관에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혈관 치료를 제때에 하지 못하게 되면 아니면 협심증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심장 기능의 저하 현상으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했던 치료만큼 효과도 떨어지고 조금 더 위험한 치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